B. 직업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아름다운 얼굴 A 이렇게 나오고 싶다 어차피 다 편집돼 음악은 이상한 소리 방탄 음악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아 나 아이도 기억난다 너 아이도 기억난다 그 자세? 저 알죠?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고 링볼이 어떻게 해 이걸 이거 알지 나 가끔씩 그게 짤로 뜨면 너무 웃기더라고 잠시만 타임 잘한다 어 일어나서 이걸 안다고? 프로인 줄 알았어 웃긴 타이밍도 딱 찾아내야지 또 야 딱 등장해 왜 이래? 등장해 아 등장해 등장해 이렇게 해 하하하하 이렇게? 이렇게 해? 형 이거 그거잖아요 형 공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려 주는 거 내가 너 그렇게 등장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게 내가 너 무대에 처음 등장부터 너 딱 내려놓을 때까지 이렇게 가줄게 언젠가는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거 해봐 근데 내가 웃게 되면 나를 개그레 썼다고 되게 고맙네 형을 이렇게 아 그럼요 형 정말 잘한다 어디 가서 자랑 좀 해줘 멋있다 잘한다 아무튼 좋다 아무튼 앨범 축하 앨범 축하하고 대박나라 오케이